누나만 내 편이 돼주면 어쩌면 친어머니 쪽은 좀 달라질 수도 있잖아 야 너 내 얘기 못 들었어? 나도 민국이 고모랑 너 반대라니까? 친엄마, 엄마, 아빠 묻지 않아 대체 누나는 왜 그러는 건데? 누나 하영씨 한 번도 본 적 없잖아 보면 뭐가 달라지니? 안 그래도 얼굴 한 번 보려고 한다 대체 얼마나 예쁘길래 선우 좋아한 거 뻔히 알면서 네가 넘어갔나? 글쎄 그런 거 아니라니까 선우 이전에 내가 먼저 그럼 누나 하영씨 한 번 만나봐 직접 만나보고 괜찮은 사람인지 아닌지 직접 판단해 뭐야 이 자신감은? 자신감이 아니라 누나가 만나보지도 않고 아니라고 하지 말라는 거야 편견에 사로잡혀서 뭐 편견? 그래 당장 만나자 이왕 말 나온 거 미루지 말고 이따 저녁에 뭐라고요? 신팀장을 만난다고요? 그래 은혁이가 소개해준단다 정식으로 너도 신팀장 반대지? 설마 찬성하는 거 아니지? 내가 그 여울 얼마나 별로를 해겼는데 찬성을 해요 우리 오빠 좋다고 꽃들고 우리 집에 올 때부터 기운이 심상치가 않았어 그래? 어땠는데? 그 옛날에 어른들이 즐겨보시던 전설의 고향에서 구미호가 사람으로 둔갑해가지고 막 이웃들한테 친절할 때 느껴지는 그 아슬아슬한 말죠 언제 간 꺼내 먹으려고 저렇게 요사를 부리나 뭐? 그 정도야? 진짜 여우는 아니니까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꽤나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럼 나 혼자 감당이 안 되겠네 아무래도 똘끼 충만한 네가 있어야 당연하죠 이 예측부로 괴상한 에너지 앞에서는 요사도 무용지물이니까 좋아 그럼 너도 나와 우리 자매 힘으로 여우를 퇴치해보자 네 우리 간만에 힘 좀 합쳐봐요 자매 의기로 크로스! 자매 의지 3 Chill 8 8 8 9 9 10 12